이야, 진짜. 이야, 이거 대나무 대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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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귀여워. 잠깐만요, 한국인의 밥상이에요?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한국인의 밥상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마이걸 님. 네, 효정입니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지금 절에 와 있는데 여기가 원호차사께서 행을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절. 소기가 저기구나.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거를. 이야, 큰 깨달음이다. 맞아, 맞아, 맞아. 사찰 음식 먹어본 적 있어? 저 먹어본 적 있었습니다. 먹는 거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데? 저 갈비찜도 좋아하고 찜닭도 좋아하고. 사찰 음식을 두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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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약간 그쪽이지만. 저는 절 발 좋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오는 나물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때만 맛볼 수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체슬 나물. 그렇죠. 내가 볼 때 사찰 음식은 호동이가 볼 때는 자급자족이다. 왜 자급자족이냐. 왜 자급자족이냐. 봐봐. 절이 대부분 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채취해서 바로 그냥 먹는 거죠. 멘트가 그렇게 해. 제공표는 아니네. 그러니까 멘트를 한 8대 이 정도로 가져와야 되는데 한 6대 4 정도 되니까 종급회하시네. 그런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 무슨 냄새가? 약간 따뜻한 연기 냄새 나는데? 뭔가 딱 느낌이에요. 장작권, 장작권. 장작권. 감아서. 밥 짓는 내용이. 아직도 저거 쓰실래요. 네, 네. 진짜. 스님, 스님 계시네. 스님. 아, 감아서시구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수 있으시다. 뭔가 고수의 느낌. 고수의 느낌 나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밥 짓고 있어요. 가마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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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솥밥이 우리 동양에 오행 세상에 깃들어 있어요. 오행. 오행. 이 밥에 이를테면. 바로 보고 들어갔어요. 나무에 기온, 우레기온. 그다음에 쇠기온. 지금은 세멘트리가 됐지만 예전에 흙벽이었어요. 자연 우주에 기온이 다 스며 있는 거, 이 밥이. 그래서. 그러니까 언니가 있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이제 기침하고 그러면 밥 먹으면 좋아. 근데 이게 전기밥솥이 아니고 솥박이잖아요. 밥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것은 밥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묽은 그런 방울방울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겨가면서 그것이 찐어지는 거예요. 찐득찐득한 물이.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땡 끝이에요, 이제. 이야. 눈물 나는 게 이게 어떻게 깨달음을. 네. 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기. 주운 자기 vm можно Hiram. 그만하나. bean to kill us. honestly, we need to go to camera again.. 아니, we really need to listen to this probably of our children here. stellar… 감사합니다.